세입자 맞추기도 힘들고 가격도 별로 안 올라서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아파트랑 지금 똑같아요. 아파트도 지금 강남이나 용산이나 마용성 갖고 있는 분들 아니면 회복이 생각보다 덜 됐을 거야. 그리고 수도권 넘어가면 회복은 커녕 제자리 걸음인 분들도 있을 거고 지방은 아예 더 떨어지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상급진은 막 미쳤다고 규제를 하잖아요. 아니 난 오른 것도 없는데 왜 규제를 하지? 뭐지 이거?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놀란 부동산 돌봅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시장에 참 신기한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정부 개입이 너무 강하게 들어간 시장이죠. 바로 이 비아파트 시장. 그 중에서도 빌라. 오늘 빌라 얘기를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전세사기 22년 전세사기 이슈 이후에 정말 이것을 할 에너지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24년에 5, 6, 7월 달을 보게 되면 거래량 상승과 가격의 상승이 참 눈여겨볼 만하고 이것도 아파트랑 조금 연동되는 면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면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가장 큰 현상은 아파트의 전월세보다 빌라의 전월세가 더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상승률 또한 빌라의 월세 상승률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 정부의 개입의 결과라는 거. 부정할 수 없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빌라의 복수입니다. 원희룡 장관 때 전세사기. 빌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 다 사기꾼을 만들었죠. 사기꾼 취급을 했고. 또 공시가 126. 고증보험 무조건 가입을 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는 무서운 주택으로 만들어서 포비아를 만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아무도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4개의 단계를 거치면서 빌라는 구격을 겪었죠. 23년 반등할 때는 그닥 반등하지 못했고. 24년 와서 그나마 5, 6, 7월달 거래량과 가격이 올라오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파트보다 더 심각한 게 비아파트거든요. 비아파트는 착공량, 인허가량이 진짜 폭감했어요. 폭감. 그래서 당장 25년에도 입주할 수 있는 공급 물량이 40%대로 주저앉았어요. 전년 대비. 그럼 60%가 감소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도 25년까지 갈 것도 없이 24년인데. 지금 현재 9월인데도 전세가 소멸하고 있다. 시중에 전세가 없습니다. 빌라가. 전세가 없어요. 그게 또 특이해요. 특이하게. 제가 오늘 얘기해드릴 주제인데. 참 기이하고 신기한 현상이 지금 빌라 시장이 벌어지고 있다. 그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거는 정부 정책. 그중에 대표적인 건 공시가 126불. 이거 없애지 않으면 이 괴 현상이 더 심하게 부채질이 될 거고. 공급 절벽과 이게 맞닥뜨리게 되면 공급 절벽, 공시가 126, 이게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서민 저소득층에 비아파트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소득층.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보다 거주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비중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왜냐. 비아파트 지금 다 월세화 진행되고 있거든요. 되게 심각합니다. 이게 지속되면 이게 경제출하기가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매매는 이런 상황이에요. 매매는 지금 거래량도 올라오고. 또 가격도 좀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빌라 전세예요. 전세. 문제는 전세다. 왜? 공시가 126% 룰 때문에. 세입자는 매매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신축 공급이 부족하든 뭐든 잘 모르죠. 세입자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전세 사기 안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보증보험을 들어야 돼. 근데 보증보험 들으려니까 전에 150이었던 게 이제는 126이잖아요. 150에서 140에서 126으로 주저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공시가를 한단 말이에요. 공시가. 그러니까 전세 금액이랑 시세랑 괴리가 커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전세 매물도 지금 월세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월세화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세 1억 5천짜리라고 치면 1억에 30, 1억에 40 이런 상황이고 그마저도 또 신축이 없으니까 신축은 월세가 더 비싼 거예요. 지금 신축이. 신축이라고 지금 공시가가 크지 않거든요. 만약에 전세가 부축이 1억 5천이면 신축이 2억 얼마 정도밖에 공시가 대비했을 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전세가가. 공시가 대비하면 심지어 어느 지역은 구축이나 신축이나 공시가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 근데 수요자가 봤을 땐 어때요? 구축이랑 신축은 천지 차이지. 천지 차이죠. 근데 보증보험은 가입해야 돼. 그러면 이런 젊은 신혼부부나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한 푼이라도 아껴가지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아파트 가는 게 꿈인데 지금 여기서 돈이 높게 생긴 거야. 왜냐? 공시가 차이가 크게 안 나. 그럼 126룰 해도 어때요? 보증금 1억 5천 똑같이 하고 나머지 월세를 해야 되니까 월세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불과 23년 만에도 그냥 별 차이를 안 냈거든요. 월세를 많이 내진 않았거든요. 근데 24년 오면서 이 기이한 현상 공시가 126룰 때문에 월세 비중이 커졌어요. 월세 비율이. 원래 보증금 1억 2억에 월세 2030. 공시가 룰 때문에 23만 더 내면 됐는데 이게 아닌 거야. 인기도 신축, 준신축으로 또 몰리니까 월세가 천정부지로 지금 오르고 있어요. 원래 그냥 냅뒀 쓰면 전세가 많이 주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였거든요. 전세가 좀 주고 시장 순위에 따라서 알아서 수요자가 몰리면서 전세가가 갔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전세 매물이 월세화로 진행되고 있다. 이 문제점은 뭐냐면 이 문제는 뭐냐면 월세는 내는 돈이잖아요. 돌려받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출이 더 증가했어요. 거주비로 나가는 돈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규로 매수하려는 분들 매수자도 늘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매수 수요가 없으면 매수하려는 수요자가 없으면 짓지 않는 거예요. 짓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5, 6, 7월 달 거래량이 26% 회복을 했어요. 근데 아파트는 몇 퍼센트 회복했어요? 300% 회복했어요. 2,000건 하던 게 9,000건 같잖아. 그죠? 그럼 400%, 500% 같다니까요. 7월 달에는. 평이하게 보면 한 5,000건 정도로 보면 뭐 한 300%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가 거래량이 5, 6, 7월이 좋았다고 해도 아파트에 비했을 때는 3분의 1, 4분의 1 토막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때 아파트값 한창 비쌀 때 21년도에는 아파트보다 빌라 거래량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전세의 매물이 월세화되고 있다. 빌라 시장은 지금. 이것 때문에 사실 매수에 접근할 수 있는 수요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에요. 정부가 자기 멋대로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빌라랑 오피스텔은. 근데 여기서 더 들어가면 더 신기한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 여기서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예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마포구 일대예요. 마포는 매매가 2,800건이 나와있고 전세가 1,000건 나와있고 월세가 500건 나와있고 보통 이 정도로 나와있거든요. 빌라는 전세가 많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매매가 5,400건에 전세가 거의 이 비율 보세요. 비율 이게 거의 그냥 3분의 1이었다고 치면 거의 한 8분의 1? 8분의 1? 전세가 거의 없어. 어디 있나 봤더니 월세에 다 있네. 이게 강소구예요. 강소구. 다 월세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시가가 높아요. 여기는 공시가가 낮아. 그러니까 여기는 월세화가 더 하급질수록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심각한 현상이에요. 이거 그대로 두잖아요. 골마 터져요. 대출 중단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게 공시가 126 룰을 없애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안 하면 다 월세 깔리게 생겼어요. 전세사기 당하신 분들도 굉장히 안타깝긴 하지만 그분들을 살리기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공시가 126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더 죽이는 거잖아요. 지금 더 사지로 내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보증보험 가입 잘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돌려줄 거라며. 돌려주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걸 왜 제한을 두냐고. 이거 뒤로 가면 25년에서 더 물량 줄어들잖아요. 죽어나가요. 그리고 여기서 또 최악의 수를 두는 게 뭐냐면 무제한 매입 무제한 매입 최악의 수요. 진짜 빌라 폭등시키는 거예요. 폭등시키는 거. 땅값이 싸지겠냐고요. 지금 기다리면 빌라값이 싸지겠다는 그런 생각하시면 접으세요. 지금이 제일 쌀 때예요. 지금 22년 급락 맞고 회복이 이렇게 더디게 나왔어요. 이때가. 이때가 낫다고. 그리고 무제한 매입 100만원 저거 짬냅니다. 금방 짬돼요. 절대 저거는 유지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상. 빌라도 지금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잘 봐요. 5월 6월 7월 이때가 지금 빌라 거래량과 가격이 조금 어느 정도 회복한 기점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빌라 소유원 분도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있을 거고 좀 찾아본 분도 있을 거고 빌라에 관심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어 나는 내 빌라는 세입자 맞추기도 힘들고 가격도 별로 안 올라서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아파트랑 지금 똑같아요. 아파트도 지금 강남이나 용산이나 뭐 마용성 갖고 있는 분들 아니면 회복이 생각보다 덜 됐을 거야. 그리고 수도권 넘어가면 회복은 커녕 제자리 걸음인 분들도 있을 거고 지방은 아예 더 떨어지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상급진은 막 미쳤다고 규제를 하잖아요. 아니 난 오른 것도 없는데 왜 규제를 하지? 뭐 뭐지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죠. 근데 빌라도 지금 그래요. 양극화가 심각해요. 지금 빌라도 빌라도 양극화가 심각해. 5, 6, 7, 5월 달에 회복나고 거래량 나온 것들이 다 입지 좋거나 재개발에 관련된 것들만 거래가 많이 됐어요. 그런 지역들이 어디냐? 신통에 관련된 자리 모아타운 관련된 자리 요런 자리 요런 자리가 인기가 많은데 이것을 넘어서 또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많은 분들 또 만나서 이제 상담도 하고 물건들 보면 제가 이미 신통 지정된 물건도 있고요. 모아타운이 지정돼 있는 물건도 있거든요. 근데 희한한한 게 뭔지 아세요? 상급지 서울에서도 상급지 아니면 이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이미 신통인데도 이미 모아타운인데도 별로 안 좋아해요. 수요자가 희한해요. 지금 이래요. 그래서 양극화야. 빌라도 심각해요. 그중에서도 상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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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이 안 됐어도 되니까요. 상급지 없어요. 한강변 없어요. 이거예요. 지금 이 양극화가 그래 5, 6, 7월 달에 5, 6, 7월 달에 거래가 여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역은 한 2단계 정도로 보시면 돼요. 2단계. 그러니까 같은 돈이면 상급지를 사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신통 선정된 지역이니까 얘는 한 2억 들어가고 모아타운은 1억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돈으로 그냥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선택지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또 찾은 지역 중 하나가 후암동이에요. 후암동. 동호암동인데 남산 앞에 기가 막힌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이게 투자금액이 2억인 물건을 제가 찾은 게 있어요. 2억. 솔직히 후암동에서는 4억 이하로는 투자 물건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찾은 데는 2억 자리가 있어요. 이거는 전무음 할 거예요. 기가 막힌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거를 딱 놓아 놓으면 신통 모아타운 선정된 거 말고 후암동을 사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앞으로 보시죠. 앞으로 이게 더 낮아질 거냐. 공시가는 이미 바닥을 지나갔죠. 이제 내년부터는 공시가 빌라도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 아파트보다 지금 더한 공급 부족을 겪고 있고요. 빌라는. 25년부터는 신축이 초토화될 겁니다. 이건 빌라 오피스텔 공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빌라들은 오피스텔들은 신축의 임대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폭등하는데 뭐가 폭등한다? 월세가 폭등한다. 따라서 신축이 공급이 많이 돼야 임대가를 안정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 구축들은 임차인들이 별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빌라들은 오래된 것들 있잖아요. 장판 빌라들 이런 거 반지야 이런 거 안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공실 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 공실 나는 것들 연식이 돼 있는 그 건물들 단독주택들 이런 것들이 좀 신축으로 바뀌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순환구조가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순환구조가 망가지고 지금 2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2년이. 주택수 빨리 빼야 돼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추후에 금리가 인하되죠. 플러스 경기가 침체될 거예요. 침체까지 안 오더라도 죽긴 죽어요. 어느 정도. 안 좋아지죠. 내수가. 왜냐?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첫 번째가 뭐예요? 나는 버는 돈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내가 사는 자는 먹는 모든 것들이 올라요. 돈이 녹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침체나 침체 비슷한 상황까지 만들어져요. 무조건. 그런데 금리도 경기 침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가 서서히 말라가는 거 이거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죠.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축하거나 뭐 이런 걸로 수익을 만들지 못하니까 결국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럼 이게 두 개가 만나면 이런 월세 상품들 있죠. 이런 게 인기가 많아져요. 실제로 저번 장에서도 2012년 13년 이때 경기도 안 좋았잖아요. 경기도 안 좋고 그리고 금리도 낮아지는 시기였잖아요. 그때 뭐가 인기였냐면 월세 빌라 월세 오피세 월세 이게 인기 정말 많았어요.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까지 올라오면 언제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공급이 없기 때문에 폭락이 오거나 그렇게 만들어질 수는 없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상황을 다주택자를 영입해야 되는데 다주택자 형님들을 모셔야 되는데 배제했어요. 다주택? 민간? 필요 없어. 내가 살래. 매입 임대로 11만 호 얘기하죠. 근데 이걸로 해결 안 돼요. 일단 첫 번째로는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고 그리고 이거 하려면 세금으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또 이걸로 정치에서 싸우겠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분양을 사오는 것만으로도 버겁거든요. 세금으로 억지로 예산 편성해서 매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발생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땅값이 올르게 될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11만 호를 하겠다고 했어. 그러면 지금 당장 매입을 속도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속도를 속도를 낸다는 거는 양을 많이 매입한다는 거고 양을 매입 많이 한다는 거는 땅을 많이 사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땅값이 싸질 수가 있어요. 공사비는 그대로고 그럼 이 사람들은 비싸게 매입하겠다는 거잖아요. 양수량 맞추려면 근데 그렇게 비싸게 사서 저가로 임대한다고요? 저가로? 시세대비 3분의 2 2분의 1 이 정도? 이거 지속할 수 있나요? 지속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세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손해보는 사업이거든요. 결국엔 다주택자한테 손 벌리게 될 거예요. 누구도 공급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정부도 비싸게 사서 계속 싸게 하는 사업을 지속할 수 없어요. 누구도 밀가루랑 빵을 그렇게 비싸게 만들어 놓고 100원에 팔 수 없어요.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만 매입이 가능하다. 누구도 공급이 불가능해요. 민간은 들어갈 틈도 없는 거야. 개인 공급자들은 멸종이 되는 거지.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사려는 수요가 더 없어져. 빌라를 사서 임대를 놔야 하는 수요는 더 감소해요. 매입 임대가 있으면. 왜? 얘네들이 저가로 임대를 해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들도 저렴하게 사서 저렴하게 그러니까 비싸게 사서 저렴하게 임대를 놔야 되는데 얘네랑 경쟁하려면. 확실한 게 아니면 안 산단 말이에요. 확실한 거 뭐예요?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의 빌라가 아니라면 나머지들 임대를 놓기 위해서 목적이 임대 목적인 수익이 목적인 빌라나 오피스텔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부를 상대로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럼 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분양 받으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짓지 못하고 결국 정부가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상황.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예. 저가 매물 싹 지금 매집하고 있어요. 매집. 정부가 지금 고래예요. 빌라 시장에서 고래. 이거 150으로 그냥 원래대로 만들어 놓는 게 매입 임대 11만 원 한다라는 것보다 효과 좋을 거라니까요. 어려운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결국 부작용은 뭐다? 폭등이에요. 내년 되면요. 지금도 5, 6, 7월 달도 그렇지만 이제 빌라 값이 본격적으로 또 올라갈 거예요. 전세값 때문에라도. 결국에 모든 주택은 다 올라갈 겁니다. 집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는 월세, 전세, 매매 다 오를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평균치가. 그래서 지금 그냥 실거주 목적이면 아파트 당연히 먼저 사야죠. 아파트가 먼저입니다. 아파트 가지고 계셔야 돼요. 먼저. 가지고 있고 지금 투자 목적이라면 지금 가장 저렴한 거는 빌라랑 오피입니다. 이거 수도권에 마이너스 마피로 살 수 있는 신축 물건 이거 나중에 신축 부족해지면 깨닫게 될 거예요. 오피 아파트들 있죠. 브랜드 뭐 프루지오 SK 롯데 들어간 오피스텔들 나중에 가격 보시면 알 거예요. 이거 마피인 거가 지금 굉장히 기회야 지금. 그리고 빌라 있죠. 빌라. 빌라도 지금 제일 진짜 싼 거예요. 말도 안 돼. 이거 매입 임대 들어가고 나중에 완화책 필 거거든요.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다주택 취득세 중과 주택수 제외 이거 어떤 형태로든 풀 거입니다. 풀면 강제로 상승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 공급이 없어서. 결국엔 오래된 거는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하지 않고 신축 준신축의 임대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폭등해요. 이거는 룰이야 룰. 그러면 매매가에 영향을 안 미칠래야 안 미칠 수도 없고 강제로 상승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어떤 매수자가 없는 상황에 정부가 두 손 두 발을 걷어붙이고 두 팔을 걷어붙이고 매입자를 자청했잖아. 시장에 이거 에너지 움직여요. 지금 바닥이에요. 지금 바닥. 이거 끝났어요. 이제. 투자자라면 지금 빌라 오피스텔 굉장히 매력적이다. 제가 예전에 2000년 초반대의 브랜드 그때 레미. 삼성에서 오피스텔 꽤 지었을 때 그때도 오피스텔 가격이 비싸다 보다 말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떠냐면 그때 오피스텔이 한 3배, 4배 비싸요. 올라가 있어. 상승돼 있어. 지금 이 마피 오피스텔도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나. 진짜로. 경험을 해본 분들은 압니다. 잠깐.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매수 전 꼭 상담받으세요. 돈 되는 부동산 알려드립니다.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는 기막힌 전략과 입지 특강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